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한승동 에디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 조약과 런던 조약 및 런던 조약이 정서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 행위다. 약 60년 전에 체결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의 단교 수준의 외교적 무례를 자행하고 수출 규제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했던 일본 정부가 양국 차원이 아니라 세계 차원의 문제인 방사성 폐기물을 받아해버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원 자력기구가 동원됐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조약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규제하기 위한 조치 제2항은 이렇게 돼 있다. 모든 나라는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 및 그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사건 또는 활동 때문에 생기는 오염이 이 조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구역을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이 유엔 해양법 조약 제194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실행해 옮긴다면 그것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구역을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194조 제2항을 어기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해고염수를 버리려는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며 인근 한국, 중국, 러시아, 필리핀, 대만 등의 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해양 연안국 및 섬나라들과 이어져 있다. 일본이 해고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그것은 전 세계의 바다로 퍼져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 및 그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조약 제194조 제2항을 어기게 된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는 이 조약 제194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 독성 또는 유해한 물질이 육지에 있는 발생원에서 방출되는 것, 대기에서 또는 대기를 통해서 방출되는 것 또는 투기에 의해 방출되는 것.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는 이 A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해고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은 일본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7종이나 3종수소뿐만 아니라 64종, 그 동위원소까지 포함하면 수백종, 수천종에 이를 수 있으며 그들의 반감기는 10여년에서부터 수백년, 수만년, 수백만년에 이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의 지속성은 다른 어떤 폐기물보다 더 오래간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조약 제197조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기반한 협력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 제197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나라는 세계적 기초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지역적 기초에 기반해 직접 또는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위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이 조약에 적합한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 권고되는 방식 및 절차를 작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서 살펴봤듯이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권고되는 방식 및 절차를 작성하기 위해 협력하지도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웃 나라들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 등이 요구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이 합의한 한국의 전문가 시찰단의 현지 시찰대도 일본 정부가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시료 채취나 조사, 검사 등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협력은 거부하면서 해양 투기에 동의해달라는 협력만 요구했다. 유엔해양법 제200조 연구, 조사의 계획 및 정보와 데이터 교환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나라는 직접 또는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을 통해 연구를 촉진하고 과학적 조사 계획을 실시하며, 해양환경의 오염에 대해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한다. 모든 나라는 오염의 성질 및 범위, 오염에 노출된 것의 상태 및 오염 경로, 위험 및 대처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적 및 세계적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의 성질 및 범위, 오염에 노출된 것의 상태 및 오염 경로, 위험 및 대처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적 및 세계적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른 나라들과의 이런 공동 노력은 거부한 채 자신들이 지목한 국제원자력기구에게만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넘기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거액의 돈을 IAEA에 지불했으며, IAEA는 보고서, 초안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공표되기 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미리 제공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출문서와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는 런던 조약과 런던 조약 의정서에도 위배된다. 1972년에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 8월에 발효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해를 주고, 해양의 쾌적성을 손상하거나 다른 적법한 해양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을 선박 등에서 폐기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일본은 1980년 10월에 가입했다. 주요 내용은 부속서 1에서 지목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음 및 수은화합물, 산업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 포함된다. 후쿠시마 해고염수와 같은 방사성 폐기물은 이처럼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음 및 수은화합물과 함께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특별한 물질로 지목된 4가지 물질에 들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고 투기할 수 있는 물질들을 지목한 부속서 2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반 핵발전소에서도 다량의 삼중수소 등의 핵종이 발생한다며, 다른 일반 원전 가동국들도 이를 바다에 버리고 있고, 후쿠시마 해고염수도 일반 원전의 냉각폐소와 다를 바 없다면서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이 쓰나미로 고장을 일으켜 멜트다운 상태에 이르러 수소폭발까지 일으킨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정상 가동 중인 원전이 배출하는 폐수를 문제삼지 않았다. 일본 원전도 그랬고 다른 원전 가동국가들의 원전도 그랬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멜트다운 끝에 수소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냉각폐소와 정상 가동 중인 일반 원전의 폐수가 방사성 위험 정도가 같은 것이라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원전을 그토록 장기간 격리, 폐쇄하고 액체 처리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도 없었다. IAEA의 해양 투기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방류하면 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후쿠시마 해고염수와 정상 가동 중인 일반 원전에서 나오는 폐수의 방사성 위험 정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멜트다운돼 녹아내린 핵연료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방출하는 무수한 핵종들 및 보호 피복도 없는 핵연료가 물과 만나 생성하는 해고염수가 겹겹의 보호방호 장치를 거친 정상적인 일반 원전 방출 폐수와는 그 방사성 위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속임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런던 조약 부속서 IAEA는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고 투기할 수 있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이 명기돼 있는데 거기에는 비소, 베릴륨 등을 상당량 포함하는 폐기물, 컨테이너와 금속 쓰레기 등 거대 폐기물 등 어로작업이나 선박항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에는 사전에 일반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허가는 부속서 IAEA가 규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 조약 이정서에도 위배된다. 런던 이정서는 세계적인 해양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런던 조약 내용을 더욱 강화한 조약이다. 1972년에 폐기물 및 기타 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의 1996년 의정서가 그 정식 명칭이다. 1996년 11월에 런던에서 채택되고 2006년 3월에 발효됐다. 일본은 2007년 10월에 런던 의정서에 가입했다. 이 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 및 해상 소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준설물, 하수 찌꺼기 등 해양 투기를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을 열거하고 동시에 이들 품목을 해양 투기할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허가해 주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과 기타 물질을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 준설물, 하수 찌꺼기, 어류 찌꺼기, 선박 플랫폼 불활성 지질학적 무기물질, 천연기원의 유기물질 등은 여기에서 빠졌다. 이런 것들은 허가만 받으면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속서 1에서 지목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는 부속서 1을 근거로 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도 후쿠시마, 해고염수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사전 특별허가에 의한 투기인가 품목에 들어 있지 않다. 방사성 폐기물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빼고는 어떤 경우에도 바다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런던의 정서는 1993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투기한 핵폐기물은 900톤이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탱크들에 저장돼 있는 해고염수만 133만 톤이 넘는데 이 오염수 양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폐기에 약 40년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일본은 지금 그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때와 지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런던 의정서는 런던 조약과는 달리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 예방적 접근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정각 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의정서 제3조는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이 유입과 영향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유해안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예방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정부는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가 유발할 수 있는 유해안 결과에 대비한 적절한 예방수단을 취하고 있는가? 해고염수 해양투기로 해양생물과 생태계에 누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축적, 농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영향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태평양도서구 포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과 오염정각 금지의 원칙은 상호 연관돼 있다. 런던의 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이런 조항들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오염물질 발생원인 일본이 오염자 부담 원칙과 오염정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본이 저지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재앙적 결과와 그 피해가 전세계의 사람과 생명체들을 공동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2018년 11월 현재의 런던 조약의 최악국은 87개국이고, 런던의 정서 최악국은 51개국인데, 미국은 런던의 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와 이에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지지한 미국이 런던의 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에 IAEA가 동원됐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그 책임이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 지구적 규모의 피해에 대한 일종의 공범자 또 다른 가해자로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취소하면 대부분 해소된다. 일본은 사전 예방적 접근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정각 금지 원칙에 따라 해고염수 해양투기 대신 이를 육상에 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이웃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전체의 이해와 지원을 받아 더 나은 후쿠시마 해고염수 및 제1원전 폐기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필요하면 이웃나라든지 원칙을 찾아내야 한다.